잠시 후에 어떤간증 4352의 축도와 충보기도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며 장창호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어떤간증 4352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머리위에 그 자녀와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봄사위에 이 나라의 민족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주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 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나사리 예수님으로 명하느니 지금 문제가 있어서 두 손을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위에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사해서 지금 이 시간에 어떤 문제가 됐든지 간에 모든 문제가 지금 이 시간에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리스도 떠나갈지어다 사업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부부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재판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직장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경제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부동산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또한 고부 갈등이 다 해결될지어다 아파트 층간 소매 품쟁이 해결될지어다 여러 가지 문제 문제마다 주님 다 이 문제 속에 주님이 함께하셔서 믿음으로 두 손을 얹은 자마다 다 해결될지어다 모자 사이가 해결될지어다 모자 사이가 해결될지어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자녀의 결혼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자녀의 결혼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경제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자녀의 결혼 문제가 해결됩니다 경제 문제도 해결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첫사랑이 회복될 죄다 믿음의 첫사랑이 회복될 죄다 보상 문제가 해결될 죄다 또는 여러 가지 모녀 사이 문제가 해결될 죄다 부부 이혼 소속 문제가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죄다 또한 모자 사이가 해결될 죄다 부자 사이가 해결될 죄다 부녀 사이가 해결될 죄다 가족 간의 모든 분쟁이 해결될 죄다 이웃 분쟁이 해결될 죄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의 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리 예수로 명하느니 지금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에 주님 피 묻은 손을 안수하여서 지금 이 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죄다 모든 질병이 오장무 육부에 있는 모든 암병이 떠나갈 죄다 오장무 육부에 있는 모든 암병이 떠나갈 죄다 피암이 치료될 죄다 완치될 죄다 나사리 예수면 폐암이 완치될 죄다 폐암이 완치될 죄다 폐암이 완치될 죄다 최장암이 완치될 죄다 최장암이 완치될 죄다 퇴행성 무릎 관절이 치유될 죄다 퇴행성 무릎 관절이 치유될 죄다 식도암이 치유될 죄다 식도암이 치유될 죄다 후두암이 치유될 죄다 후두암이 치유될 죄다 위암이 치유될 죄다 위암이 치유될 죄다 위암 환자가 저번에 낳았죠 지금도 좋아 보입니다 유압암이 날지다 혈액암이 치유될지다 혈액암이 치유될지다 또한 대장암이 치유될지다 대장암이 치유될지다 자궁경고암이 치유될지다 난수암이 치유될지다 간암이 치유될지다 혈액암이 치유될지다 피부암이 치유될지다 여러가지 각종 안병마다 다 지금 주님의 피 묻은 손을 안수해서 깨끗게 이 시간에 치유될지다 믿음으로 손을 얹자마다 지금 기적이 일어날지다 주님이 임하셔서 이들에게 직접 안수하여서 씻은 듯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처음 깨서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믿음으로 손을 얹자마다 오늘 이 시간에 기적이 일어날지다 또한 통풍이 치유될지다 통풍이 치유될지다 고혈압이 치유될지다 당뇨가 치유될지다 고지혈증이 치유될지다 저혈압이 치유될지다 또한 아토스 피부염이 치유될지다 탱성관절염이 치유될지다 허리대쓰거 치유될지다 목대쓰거 치유될지다 또한 손목증후군이 치유될지다 족저근막염이 치유될지다 구강건조염이 치유될지다 안구건조증이 치유될지다 기관지 천식이 치유될지다 초상저주 귀신이 끊어질지다 군대기신이 끊어질지다 각종 스트레스 등 모든 정신질환이 치유될지다 불면증이 치유될지다 또한 피부의 모든 염증이 치유될지다 치매가 치유될지다 여러가지 장기장기마다 염증이 있는 모든 것들이 치유될지다 질병질병마다 하나님이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서 주님 완치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관지 천식이 치유될지다 지금 기관지 천식에 하얀 빛이 들어갑니다 기관지 천식을 앓고 있는 분이 하나님 빛이 임합니다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기관지 천식을 갖고 계신 분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분한테 소름이 끼쳐요 기관지 천식을 앓고 있는 분 지금 치유되고 있습니다 기관지 천식이 치유될지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4.3.2.5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축도와 중복 기도를 했습니다 고객님 방문King 4.3.5 설교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 방문합니다 조금만 5.4번 6.4번 30.5번